괜찮아요? 걸음이 좀 이상한데? 괜찮아야죠. 여기선 보험 처리도 안 되는데. 처음 듣는 말이 아닌 것 같네. 괜찮아야죠. 여기서 죽었다가는 아주 애매해지는 건데. 그때는 진짜 막막했는데 솔직히 지금은 그렇게까지 막막하진 않아요.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라 있으니까. 만약에 아주 만약에 돌아가는 법을 영영 못 찾아서 여기에 그냥 평생 갇혀버리게 된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, 나는. 당신이랑 있으면? 정말? 그쪽은요? 저요? 말해 뭐해요. 당연히 싫지요. 그쪽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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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쪽은요?